새삼 느끼는 거지만 동궁전 궁인들은 참으로 체계가 잘 잡힌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어찌저리도 오보 간격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어떨 땐 신기할 정도니 말입니다 먼저 태어난 게 뭐가 유세라고 전하께서 우리 재현대군께 거는 기대가 크십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나서 상원군과 세자의 힘을 제대로 빼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2. 10. 10. 10. 10. 10. 10.